오늘 노컷뉴스 2024년도 올 28일자 기사입니다. 정점식 종부세 전면 개편하자 민주당 입장 변화 환영이라는 기사입니다. 여야 지혜모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하자라는 제목이에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장은 28일 그동안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 초반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고쳐야 돼요. 정정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 올해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의 의견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화답하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제안한 것입니다. 문정부 이전에 했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다만 정정책위원장은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혁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부동산 정책이며 터무니없이 급격하게 올린 각종 세금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평생 민주당을 떠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 살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세금을 뜯겨서 집안체 가지고 있는 데다 세금을 그 종부세니 종소세니 난데없이 의료보험비까지 엄청나게 물려서 집안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니 44년 갖고 있는 집이 크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중산층 집을 가지고 그렇게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세금을 뜯어가고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야 되고 80이 넘은 노인들한테다 이렇게 수입이 없는 노인한테다 그나마 임대료 조금 나온 거 그것에도 종합소득세를 떼가니 기가 막힐 일이죠. 첫 번째 민주당을 거부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국민들에게 적극 권유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도 집 가질 수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문정부에 들어와서는 40년이 넘도록 살아온 1가구 1주택자 특히 강남 딱값이 뛰면서 물가대로 오른 것에 종부세, 종소세, 의료보험, 재산세 등 온갖 6가지 세금으로 뜯기는데 참 수입 없는 80이 넘은 노인에게 뜯어갔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 않고 44년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강남 죽이기에 문정부의 보복적인 세금 인상의 희생자가 바로 강남의 집 안채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강남 집 안채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게 뭐 종부세, 종소세, 지금 이번에도 종소세 나왔더라고요. 다 이거 빚어둬서 내야 돼요, 이게 다. 모든 노인들한테다가 자식들을, 의료보험도 자식들 내주던 것을 이거 집값을 올려놓으니까 전부 이게 의료보험까지 달달이 내야 되는 게 농인들을 골 빠진 일이죠. 몇 푼 안 되는 종소세까지 무례하며 재산세의 폭등에 빚은 늘어나서 세금,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그런 피말린 사태로 민주당을 다 거부하게 됐습니다. 광주에서도 고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전부 민주당 안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또 집을 두 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이재명은 또 그 당시 선거 당시에 토지세까지 뭘 또 어떻게 올린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저 그냥 중산층, 또 돈 많은 재벌들도 너무 뜯어가지고 투자 의혹을 상실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체죠. 대개 대기업들이 다 밖에 나가서 벌어서 다 국민 먹여살리고 국가 경제를 그거 하는데 강남사람이나 대기업들, 돈 많은 사람들을 다 활동을 못하더라도 손을 묶어놓고는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되면 건축도 다 못하게 만들어놓으니 오히려 집값만 올랐죠. 집값이 오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다 문정부 때 가장 저출산이 극도에 달했고 세계 1등 할 때가 문정부 때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공평하게 1가구 1주택은 갔대. 그것이 집값이 수십 년 살다 보면 집값이 오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집을 두세 세 채씩은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집을 했기 때문에 세금의 형평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나 종소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 또 노인들한테다가 그 자식들이 내주던 의료보험까지 달달이 내는다고 80이 넘은 노인들이 무슨 소득이 있으니까 그 임대료 조금 나온 것도 전부 종소세로 바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집수리비니 뭐니 이런 거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나가니까 다 빚을 얻어서 다 이거 해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참 1가구 1주택은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그것은 저기 값이 10억짜리 집 2채 가진 것하고 강남에 몇십억짜리 하나 채하고 갔냐 이러는데 강남에 몇십억짜리를 44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이득을 남겠어요. 살고 있는 자기 집은 1가구는 그대로 보존해 줘야 되고 2가구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채는 자기가 살고 한 채는 투기하는 목적이죠. 투기해서 그것이 수위 들어온 것은 남는 재산이지만 1가구 1주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팔아서 적은 집으로 갔다가 이렇게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고 강남에 살다가 강부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경기도로 밀려나야 돼. 그러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세금의 형평성으로 갑자기 세금 폭탄을 물린 것은 민주당의 정권을 계속 이유를 수 없었던 이유가 사유가 된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당에다가 표를 몰아준 것은 바로 이 부동산 정책에다 세금 폭탄으로 인한 것이라고 나는 봐요. 이번에 정점식 종부세 전면 개편하자 민주당 입장 변호 환영했다는데 이거 잘 되길 바래요. 오늘 노컷뉴스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 정점식 종부세 전면 개편하자 민주당 입장 변호 환영 그 노인들한테 소득도 없는 노인한테 종합소득세는 뭐하게 내는지 의료보면 자식들한테 내주겠는데 내버려두지 달달이 갖다 이렇게 나오게 지금 문재인이 아주 엄청난 우리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갔어요. 그래 다 우리는 다시는 민주당 안 찍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는 민주당 입장 변호 환영